네, JJ크립토라이브 플러스 예고해 드린대로 지금부터는 아발란치 한국대표를 맡고 계신 저스틴 김 대표님 같이 모시고 궁금한 것들을 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저스틴 김 대표님은 굉장히 부러운 그런 커리어를 갖고 계시거든요. 어떤 건지 직접 인사를 하면서 말씀을 한번 들어볼게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발란치 많이 알고 계시기도 하겠지만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 중에 좀 생소하실 수도 있으니까 간단하게 아발란치가 어떤 프로젝트인지 그 다음에 저스틴 김 대표님은 어떤 신기한 커리어를 갖고 계신지 소개를 좀 부탁드립니다. 네, 우선 이렇게 좋은 자리에 초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영광입니다. 저는 아발란치 블록체인의 한국대표를 맡고 있는 저스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아발란치에 대해서 소개를 좀 간단히 드리면 아발란치는 잘 아시고 계신 바와 같이 비트코인, 이더리움과 같은 블록체인 네트워크 또는 메인넷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장 큰 특징으로는 실시간에 가까운 블록체인 처리 속도 그리고 누구나 쉽게 만들 수 있는 나만의 블록체인 이런 기술적인 특성들이 있어서 이제 뭐 국내에서 잘 아시는 SK에서 쓰고 계시는 블록체인이기도 하고요. 그런 것도 오늘 천천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알기로는 우리 김 대표님은 산업은행에 오래 계셨다고 제가 들었어요. 산업은행은 금융권 좀 관심 있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꿈의 직장 중에 하나인데 어떻게 산업은행을 그만두시고 아발란치 한국대표를 맡게 되셨는지 간단히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저는 아발란치에 조인하기 전에 그 전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금융공기업인 산업은행에 한 10여 년 넘게 근무를 했었고요. 하면서 최근에 최근 5년 정도는 테크 관련 VC M&A 투자 업무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와중에 좀 자연스럽게 블록체인에 대해서 관심을 개인적으로 크게 가지고 있었고 마지막에 좀 우연한 기회로 주변에 예전의 지인분들이나 이런 분들께서 기회를 좀 만들어주셔서 아발란치에 조인하게 되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사실은 아발란치의 코파운더들, 공동 창업자들 중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월가에서 아주 유명하신 분도 있다고 들었어요. 그런 것도 자랑 좀 해주세요. 왜냐하면 제가 개인적으로는 금융 이런 거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가지고 아발란치의 그 스토리를 들었을 때, 야 이거 특이하다 그랬거든요. 아 네, 알겠습니다. 아발란치 같은 경우에 좀 설립 배경, 연역을 좀 말씀드리면 저희의 파운더분은 이제 에민군시어 교수님이세요. 왜 교수님이냐면 진짜 교수님이세요. 코넬에서 이 블록체인의 학문이라고 할 수 있는 분산 시스템을 20여 년 정도 강의를 하신 교수님이시고요. 그래서 코넬 블록체인 동아리가 어떻게 보면은 그리고 교수님의 연구실이 지금 아발란치의 좀 모테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파운더는 이제 에민군시어 교수님이시고 저희 프레지던트 역할을 하시고 계신 분이 존 우라는 저희 프레지던트이신데 그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잘 아실 수도 있는 타이거 매니지먼트, 굉장히 월가의 역사에서 한 획을 긋고 있는 그런 금융기관인데 거기에서도 오래 계셨고 하버드 MBA에서 이런 화려한 경력을 가지고 계시다가 제가 알기로는 저희 교수님하고 이 존 우르 프레지던트 두 분하고 이제 몇 년 전이죠 벌써 8, 9년 전 굉장히 거의 10년 전에 이런 블록체인에 대한 얘기를 두 분이 나누시다가 이제 결국에는 세상의 모든 자료들, 모든 자산들이 디지털화되고 결국에는 블록체인이 할 수 있는 거다라는 거에 대해서 두 분이 비전이 맞아가지고 지금 이렇게 아발랩스를 이끌고 계십니다. 네. 타이거 펀드 굉장히 명성이 자자했던 그런 해치 펀드 중에 하나고 거기에 이제 존 우르 매니저가 또 아발란체의 프레지던트 대표를 하고 계신데 저희도 이제 여기 있습니다만은 12월 7일 날 블록페이스타 2023이라고 해서 금융으로서의 어떤 블록체인 이런 거를 주제로 하는데 시간이 맞지 않아서 아발란체는 이번에 저희 행사에는 찾지를 못하시지만 이게 큰 경향성이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비트코인 현물 ETF 나오고 이러면서 그래서 대표님이 아발란체를 담당하고 계시지만 암호화폐 시장의 어떤 흐름상으로 봤을 때 이 블록체인 기술이 금융에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가. 특히 요즘 많이 회자되는 얘기 중에 하나가 이제 RWA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리고 아발란체도 여기 굉장히 주력하고 계신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장의 어떤 경향성, RWA가 뭔지 이런 걸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사실 RWA라고 하는 건 결국 블록체인을 활용한 전통 금융 상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주 간단한 정의로는 그렇고 그럼 도대체 블록체인을, 금융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이것도 생각보다 되게 간단합니다. 네. 리얼 월드 에셋의 약자죠. 네. 그래서 전통 자산을 블록체인에 올린다는 얘기는 사실은 되게 간단해요. 모든 저희가 그동안 거쳤던 중개인들 그리고 모든 금융 상품의 서류 처리. 진짜 저희가 다 종이 가지고 약정하고 저희 당장 부동산 계약할 때 다 종이에 사인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모든 금융 상품 계약들이 다 종이로 이루어졌었는데 결국 종이 할 때 저희가 보면 인감증명서. 그렇죠. 이런 거를 저희가 같이 제출하는 이유가 이 계약의 법적 효력, 원본성을 가지기 위해서인데 블록체인에 올라간 모든 파일들은 원본이거든요. 이제 그거를 지난 짧게는 5년, 길게는 8년 동안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였고 이제 그걸 금융 상품에 적용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저희가 지금 주식 거래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혹시 주식 거래를 저희가 주식을 팔면 앱에서 제가 돈을 받는데 한 3일 이상 걸려요. 그런 것들이 말씀드린 여러 서류 절차, 여러 중개인들을 거쳐야 되기 때문인데 블록체인은 그런 절차를 생략하게 해주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여러 가지 금융 상품을 시작으로 상당히 많은 수의 자산들이 이제 종이가 없어지고 온라인 디지털화가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아발란체의 올라옷, 그런 RWA 자산, 리얼 월드 자산이 대표적으로 주식이 있고. 주식은 아직은, 그렇죠 주식이라고 할 수 있죠. 그다음에 부동산, 그다음에 또 어떤 사례들이 있을까요? 가장 첫 번째 사례이고 업계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구나라고 사람들이 많이 느꼈던 사례는 작년 9월에 KKR이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사모펀드이거든요. 유명하죠, KKR. 제가 설명을 좀 드리자면 KKR 같은 경우는 투자해서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 600조 원이 넘습니다. 그 KKR에서 우리 사모펀드를 하나 만드는데 종이 없이 이제 모든 지분을 파일화할 거야, 블록체인화할 거야 라고 해서 작년에 무려 5조 원짜리의 펀드를 만들었는데 그 중에 일부를 이제 아발란체 블록체인으로 활용을 해서 어떤 의미가 있었냐면요. 사실 이런 기관의 대형 5조 원짜리 사모펀드는 저희는 못 들어가요. 사실은 산업은행, 국민연금, 이런 거대 대형 기관들만 참여를 할 수가 있는데 최초로 이게 모든 절차가 디지털화되면서 저희 같은 개인이 개인을 처음으로 받았어요, KKR에서. 그래서 이건 사실 금융 역사적으로 처음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대형 사모기관에서 개인에게 예를 들면 NFT를 사면 주주가 되는 이런 개념인 거죠. 제가 조금 설명을 덧붙여 드리면 KKR은 진짜 미국에서도 굉장히 큰 사모펀드. 그런데 여기가 이제 조단위의 어떤 펀드를 만든 건데 보통의 경우에 이거는 법률 소류가 이렇게 쌓이는 그런 서류 작업을 하게 돼 있는데 그거를 디지털화했다는 거예요. 그때 이제 아발란체를 썼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대형 기관들이 아닌 경우에도 이 펀드에 가입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이제 월가에서 굉장히 센세이션한 시도였는데 그때 사용된 블록체인이 이제 아발란체다 이런 설명이신 건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지금 당장 아발란체 블록체인을 이용하면 누구나 다 이런 금융 상품을 만들 수 있는 건가요? 네.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KKR 같은 경우에는 아발란체는 저는 퍼블릭 메인넷에서 그 작업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 누구도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국내에서 STO나 RWA를 할 때 주의해야 될 상황이라고 하면 사실은 결국에는 펀드의 퀄리티가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제 사석에서 재미있는 얘기를 할 때 진짜 어디 땅끝마을에 아무도 안 사는 폐가를 갑자기 이제 조각화한다거나 이랬을 때 어? 갑자기 이게 있어 보인다? 이런 투자는 되게 지향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펀드의 결국에는 펀드의 퀄리티가 중요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이 어떤 펀드를 STO화하고 RWA화하는지 그게 더 핵심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기술적으로는 얼마든지 가능하지만 그 안에 이제 내용이 그게 진짜 뭐 말씀하신 대로 어디 뭐 사람도 날 찾지 않는 곳에 부동산이나 이런 건 사실 상품성이 떨어지는 거니까 그리고 또 계속 이어서 이제 월가하고 일을 많이 하시는 거 같아요.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프레지던트가 그런 타이거펀드에도 계셨고 그랬어. 그런 것 같은데 얼마 전에 나온 뉴스 중에는 JP모건의 이제 자회사하고도 무슨 플랫폼을 만든다고 하셔서 그 뉴스가 나오고 난 다음에 제가 아발란치 코인 가격이 확 올라가는 걸 봤거든요. 저희 뉴욕에 있는 특파원들도 관련 기사를 쓰기도 하고 그랬는데 사실 JP모건은 월가 안에서도 암호화폐를 그렇게 그닥 좋아하지 않는 특히 거기 CEO 제이미 다이몬은 막 굉장히 공격적으로 암호화폐를 싫어하잖아요. 그런데 비즈니스는 또 이렇게 열심히 하네요. 그 얘기 좀 해주세요. JP모건하고 진행한 프로젝트가 어떤 건지. 네. 지난주 이제 싱가폴 핀테크 페스티벌에서 저희가 이제 아주 큰 발표를 한 거고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JP모건에서 자산운용 플랫폼을 아발란치 기반으로 이제 POC 상태의 이제 그 프로덕트를 발표를 했습니다. POC라고 하면 조금 어려우니까. POC라고 하는 것은 이제 상업화되기 전에 내부에서 실제로 돌려보는 검증 상태의 상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희가 이제 오랫동안 JP모건하고 이제 그리고 MAS라고 하죠. 국내에서는 뭐 싱가폴 통화청, 싱가폴 중앙은행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여러 개사가 모여가지고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은 아까 말씀드린 KKR은 저희가 이 펀드에 개인이 들어가는 기회를 주었잖아요. 그러면 또 저희 잘 아시는 예를 들면 국내에서 미래에셋이라든지 여러 금융기관에서 저희들 펀드 가입 쉽게 하잖아요. 근데 그걸 보시면은 사실 모든 펀드가 다 주식입니다. 저희가 예를 들어서 뭐 이머징 마켓 펀드라고 하면 사실 이제 지금 뜨고 있는 나라들의 주식을 이렇게 포트폴리오 통째로 하는 거였는데 사실 주식 말고도 아까 그런 사무펀드라든지 부동산 이런 것들도 가입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절차가 너무 어려웠던 거예요. JP Morgan이 이거의 시장을 보고 싱가폴 정부에서도 마찬가지고 이제는 이 펀드를 할 때 주식뿐만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KKR 펀드가 이미 토큰하고 돼 있으면은 어? 그거 담는 거 쉬운 거 아니야? 이런 식의 더 한 단계 나아간 자산운용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이게 아직 일반적인 상품이 된 건 아니지만 테스트를 해보겠다는 얘기네요. 뭐 싱가폴 통화청 이런 데도 들어오니까 네. 싱가폴 통화청에서 했습니다. 네. 자기네들이 좋아 이게 이제 부동산이라든지 이런 거를 담을 수 있는지 이런 걸 테스트해보겠다는 건데 그 파트너 중에 하나가 JP Morgan의 자회사인 걸로 그렇게 된 거죠. 그 다음에 제가 또 들은 재미있는 얘기 오늘 금융 얘기를 제가 집중적으로 여쭤보려고 하는데 아, 네네. 좋습니다. 이제 월가의 트레이더들이 운영하는 상품들이 되게 많은데 예를 들면 뭐 주식도 있지만 채권도 있고 뭐 금리와 관련된 파생 상품도 있고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아발란체가 그런 월가의 트레이더들하고 같이 일종의 모의 트레이딩을 하는 그런 것도 한다 얘기를 들었어요. 그게 아발란체의 그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 월가의 자산운용사들이 굉장히 유명한 곳들이 있었습니다. 뭐 블랙러그는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같은 급의 저희가 티로 프라이스라든지 월링턴, 위즈덤 트릭, 컨벌랜드 이런 대형 자산운용사들이 있는데 이 자산운용사들 또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일부 펀드 가입을 하면 이 자산운용사들은 그 돈을 가지고 여러 운용을 하는 거거든요. 뭐 환거래도 하기도 하고 이자율 수합 이러한 여러 상품들을 통해서 저희에게 이 수익을 돌려주는 거잖아요. 그게 되게 간단한 자산운용인데 이거를 하는 과정을 잘 보시면 환거래도 저희가 예를 들어서 제가 원화를 달러를 교환하거나 사할 때 엄청 오래 걸립니다. 생각보다 거래를 딱 체결하면 체결 완료되는 데까지도 오래 걸리고 완료되면 또 중간에 여러 회사를 거쳐서 정산하는 데 며칠이 걸리는데 이 블록체인, 아발란체 블록체인에서 이걸 하게 되면 환거래가 실시간으로 다 끝나버려요. 제가 클릭을 하는 순간 모든 거래가 끝나 있고 예를 들면 저의 원화가 나갔고 달러를 바로 사는 거죠. 원래는 이걸 며칠을 기다렸어야 되면 지금은 몇 초도 안 걸리는 거죠. 이렇게 되면 자산운용사들 입장에서는 당장 시간,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줄기 때문에 지금 이미 아까 말씀드린 유세 자산운용사들이 지금 아발란체에서 저희 내부에서 테스트를 이미 다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말 뭔가 그 큰 몰려오고 있다 이런 느낌이 드는데 사실 이제 방송 전에 우리 저스틴 선 대표님하고 그런 얘기를 좀 나눴었어요. 아발란체라고 하는 말뜻이 원래 눈사태라는 뜻인데 왜 이름을 눈사태라고 했을까 진짜 뭐가 몰려오네. 그런데 영어의 아발란체는 그게 나쁜 뜻이 아니라면서요. 아발란체라는 뜻이 국내에서는 동양이나 이런 눈사태로 보여지고 조금 부정적인 의미가 있는 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한국 사람이 있는데 그런데 이제 서양에서는 사실 이 아발란체라는 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엄청나게 커지는 이 자연, 멋있는 자연경관처럼 예를 들어서 평생에 한두 번 볼까 말까 진귀한 그런 자연 이벤트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 것처럼 잘 모르고 있다가 갑자기 왔잖아요. 그런 식처럼 저희도 이제 그런 의미의 파트너십들 그리고 이제 기술력을 표현하고자 아발란체로 고르셨다고 합니다. 보통 우리는 이제 동양적인 정서로는 뭔가 희망과 꿈 이런 거 할 때는 무지개 이런 건데 작은 눈덩이가 이렇게 굴러굴러굴러 큰 산을 움직이는 그런 눈사태 지금 금융계에 그런 변화가 있다 그런 차원에서 그걸 주도한다 이런 어떤 좋은 의미가 있네요. 자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는 월가 얘기를 계속 해왔는데 사실 아발란체 한국이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하신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 대표님 SK그룹하고도 코워킹을 하고 계시고 그런데 자 이런 생각을 좀 해봐요. 그래요. 그렇게 금융회사들하고 거래하는 건 좋은데 그게 실제로 일반 소비자들 뭐 아주 좀 더 좁게 말하면 아발란체 코인에 투자하는 투자자들한테 그게 무슨 이득이 있지? 이게 정말 내가 피부에 와닿지 않는데? 그럴 것 같거든요. 근데 최근에 SK그룹하고 발표하신 내용이나 이런 거는 조금 결이 다른 것 같아요. 그 얘기를 좀 해주시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블록체인이 활용될 수 있는 분야는 사실 금융부터 저 일상생활에 뭐 어떤 NFT를 주고받는다든지 이렇게 너무너무 다양합니다. 게이밍에서도 엄청나게 많은 파트너십들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국내 같은 경우에 SK플래닛에서 아발란체 블록체인을 활용해서 이제 기존에 운영하고 있던 사업들을 이제 블록체인화 혹은 저희가 웹3화 한다고 하죠. 그래서 그 전환 작업들이 이미 저희 4월, 6월부터 시작이 됐고 말씀드리면 이미 OK 캐시백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사용자를 보유하고 있는 OK 캐시백도 웹3 전환이 됐고요. 그리고 9월 이제 코리아 블록체인 위크 때 그때 뉴진스나 박질범이 나왔던 그런 케이팝 티켓들 뭐 서울재즈 페스티벌 이런 티켓들도 이제 블록체인 티켓으로 팔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어제 우리나라 리그 오브 레전드 1등팀인 T1이 세계 우승을 했는데 T1의 팬들 NFT도 아발란체 블록체인에서 지금 3주 전에 런칭이 돼서 생각보다 아까 말씀드린 금융 활용 방안들은 조금 되게 무겁고 안 와닿았다면 이것들은 당장 써보실 수 있는 거거든요. 여러 분야에서 활용 사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더 노골적으로 질문을 들어가야 됩니다. 아발란체가 다른 이른바 메인네트라고 어떤 점에서 경쟁력이 있다. IR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드려볼게요. 우리는 이런 경쟁력이 있다. 어떤 걸까요? 사실 아발란체가 가장 앞세우는 것은 크게 두 가지 기술적인 장점입니다. 하나는 블록체인 처리 속도가 여러분도 알고 계시는 모든 메인넷 중에 가장 빠르고 거의 실시간이에요. 그래서 NFT를 누구에게 보낸다든지 산다든지 누구에게 어떤 금융 결제를 송금을 한다든지 했을 때 거의 클릭하는 순간 모든 거래가 완벽히 끝납니다. 다른 블록체인 같은 경우에는 10분, 20분, 비트코인도 60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금융 결제나 게임에 활용되기가 너무 좋고요. 두 번째로는 SK 플래닛도 사실은 SK만의 블록체인을 따로 만드셨어요. 약간 헷갈리실 수 있는데 아발란체 같은 경우에는 누구나 쉽게 만들 수 있는 커스텀 블록체인이라는 상품이 있어요. 서브넷이라고 부르는데 그 서브넷 하나만 있으면 SK 같은 경우에 벌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OK 캐시백 그리고 NFT 티켓, T1 NFT 이런 것들을 여러 개를 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큰 기업 그리고 큰 게임 이런 곳에서 활용하는 게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두 가지 상황들은 사실 다른 블록체인은 지금 많이 발전이 돼 있지 않아서 저희에게 좀 이로운 점인 것 같습니다. 이제 서브넷이라고 하는 게 좀 독특해 보이기는 해요. 그런데 이게 기술적으로 조금 어렵기는 한데 조금 더 쉽게 설명을 한번 해 주시겠어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블록체인 역사를 좀 간단하게 제가 좀 거창해 볼 수 있는데 설명을 드리자면 1세대는 비트코인 같은 한 개의 블록체인, 한 개의 자산 이게 저희가 보는 블록체인 1세대고요. 2세대는 이더리움 같은 메인넷입니다. 여러 가지 자산을 활용할 수 있지만 결국에 체인은 하나거든요. 이더리움이란 블록체인은 단 한 개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보는 미래이자 3세대는 여러 개의 자산은 당연히 기본이고 수많은 블록체인들이 각자 이어지는 세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발란체는 멀티체인, 멀티에셋 이런 여러 개의 자산, 여러 개의 블록체인으로 이루어진 수많은 네트워크들로 이루어진 새로운 형태의 블록체인이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사실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한 개의 블록체인이잖아요. 그럼 이 블록체인이 만들어질 때 모든 룰이 정해져요. 바꿀 수가 없습니다. 너는 이 룰을 따라야 돼. 그런데 금융이라든지 게임이라든지 이런 요구 상황들이나 규제 대상으로 받는 사업들은 이 단일 체인에서는 런칭을 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조금 나에 맞는 커스텀 좀 바뀐 나에 맞춰진 블록체인이 필요한데 아발란체에서는 이 블록체인을 5분, 10분이면 런칭을 할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SK플래닛도 아발란체의 커스텀 블록체인 서브넷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아는 이 블록체인 기술의 강점이면서 단점일 수도 있는 것이 너무 그렇게 속도를 강조하면 보안성이나 확장성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 문제가 될 수 있다. 특히 보안의 문제 이런 걸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고 또 하나는 이게 속도가 빨라지려면 노드가 좀 중앙화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슈들이 항상 따라 나오는데 아발란체는 그거를 어떻게 극복을 하시려는 거죠? 저희는 이미 극복을 되어 있고 사실 아발란체 말씀드린 아까 엄청 빠른 속도와 그리고 탈중앙 이런 것들이 엄청 앞서 나가 있는 게 저희 아발란체 같은 경우에는 노드가 지금 1500개를 넘었습니다. 보시면 저희 이더리움에 있는 L2 이런 것들은 보통 노드가 100개도 안 되거든요. 1500개면 이더리움 비트코인 제외하고는 거의 가장 많은 숫자에 속하기 때문에 탈중앙화가 가장 많이 되어 있는 실제 블록체인이고요. 그리고 속도가 빠르면서 탈중앙화 이런 것들을 보안을 놓치지 않는 게 저희 합의 알고리즘 자체가 달라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블록체인들은 이 합의 알고리즘도 3세대가 있습니다. 1세대가 1970년대에 나온 클래시컬 합의 알고리즘이 있고 그 다음에 비트코인을 기반으로 나온 나카노토 컨센서스가 있고 아발란체는 별도의 컨센서스를 개발을 해서 나와가지고 속도도 빠르지만 어떤 탈중앙화 보안의 이슈가 없습니다. 네. 기술적인 부분들은 좀 너무 딥한 거여가지고 따로 한번 시간을 내서 얘기를 해도 다 풀지 못할 거니까 어쨌든 아발란체는 지금 그런 부분을 강조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탈중앙화 문제나 보안 문제도 자신 있다. 이렇게 나오시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슬슬 마무리를 해보는데 내년도 2024년도에 아발란체 커뮤니티에서 이제 가장 시급한 문제 전체적인 문제가 어떤 것이 있느냐 그 다음에 한국에서는 그러면 우리 저스틴님 대표님은 내년에 한국에서는 이런 거를 해보고 싶다 이런 걸 할 계획이다. 이런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네. 사실 오늘 계속 말씀해 주신 것들의 연장선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미 규제나 어떤 환경이 우호적인 나라에서는 사실 RWA, STO 다 말이 되게 비슷비슷한데요. 결국 금융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국내에서도 시기가 다가오면 아마 주력을 하게 될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또 사실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블록체인은 게이밍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발란체 같은 경우에도 아마 내년에는 여러분들이 직접 재밌게 하실 수 있는 게임들이 국내 그리고 해외에서 많이 나올 것을 기대하고 있고요. 그런 것들이 아마 내년 상반기까지 주력하고 기대해 주시면 좋을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아발란체에 지금 온보딩되어 있는 게임들이나 이런 것들 막 만들고 있는 모양이죠? 네. 저희 이미 국내에서 엄청난 팬들이 생기고 있는 게임이 또 있습니다. 슈라프넬이라고 이제 아마 제가 한번 동영상 보여드리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너무너무 재밌는 슈팅 게임인데 이게 블록체인 게임이라고 하는 게임이 역시 아발란체에서 지금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12월부터 테스트해 볼 수 있는 상황이 있고 그거 같은 경우에도 이제 아발란체 서브넷에서 나만의 블록체인에서 남 눈치 안 보고 엄청 빠르게 게임을 돌리는 거죠. 그런 것들이 나올 것 같아요. 그게 슈팅 게임이면 게임을 해서 점수가 올라가면 흔히 얘기하는 플레이 투 원처럼 뭔가를 얻는 게 있어요? 플레이 투 원의 개념도 있지만 게이밍에서 사실 더 중요한 부분은 이거 같은 경우는 저희 아시는 배틀그라운드 같은 게임이 남의 것을 뺏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제재 기자님을 게임에서 킬을 하고 제가 이제 엄청 탐나는 아이템을 뺏은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템이 애초에 NFT였던 거죠. 나는 그냥 게임을 할 뿐이고 주웠을 뿐인데 줍는 순간 NFT가 실제로 내 걸 대고 게임이 끝나자마자 이거 보니까 희귀품인 거예요. 그러면 나가자마자 그 장터에 가서 팔아버리면 15,000원, 10,000원 이렇게 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플레이 투 원의 개념보다는 이제는 진짜 게임에서 이건 게임 아닌데 이건 진심인데 내가 슈팅 게임에서 살아남아야 되겠네. 엄청 이제 살 떨리는 거죠. 이거 진짠데 이거. 그거 현피라고 하나요? 거의 그런 수준이죠. 이거 무서운데? 기대가 됩니다. 그런 거는. 게임 쪽에 이제 그런 부분이 있네요. 다 이제 게임 아이템이 NFT가 되니까 기대가 됩니다. 자 오늘은 아발란체 한국대표를 맡고 계신 저스틴 게임 대표님이랑 같이 금융으로서의 블록체인 또 금융으로서의 블록체인에 가장 압수하는 블록체인 중에 하나인 아발란체의 여러 가지 어플리케이션들 협업 단계, 협업하는 것들 말씀 들어봤고 게임 얘기도 좀 들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이나 저희 블록미디어 독자 여러분들한테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아발란체 자랑하는 시간 한 30초 드릴게요. 아 네. 사실 이제 블록체인의 시대가 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난주 말씀드린 금융계의 큰 소식들부터 아발란체를 비롯해서 많은 블록체인에서 소식들이 나올 거기 때문에 블록체인 정말 뭐 있냐 끝난 거 아니냐 이런 마음을 좀 버리시고 좀 열린 마음으로 많은 소식들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굉장히 다양한 그런 응용 가능성이 있습니다. 금융시장이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하면 굉장히 풍부해질 수 있거든요. 그런 어떤 시도를 많이 하는 블록체인이 아발란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아발란체 한국 대표를 맡고 계신 저스틴 김 대표님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